시작 욕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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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늘 어디 가? 응 다 드리기 가지 해장국 선지해장국 엄마가 좋아하는거? 선지해장국 먹으러 가지 으음 출발합시다 자 배고프다 그지 제가 무슨 허겁 찍어 먹어 나는 맛있게 먹는 거야 여긴 여기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있어서 속도를 줄여야 돼 자칫하면 그냥 지나가 저깄다 저기 앞에 뭐야 여기야 여기 여기 속을 내 귀가 왓 아아아아악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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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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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죽여줘? 엄마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야. 응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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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맛있어? 응. 응. 진짜 맛있어? 응.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와.. 살이 너무 좋다 와.. 살이 너무 좋다 으음 밥을 또 말아야지 아 맛있겠다 아 고마워 아 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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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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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오오오오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아 행복하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주말 되니까 밖에 나오고 싶어서 단풍도 보고 해장국도 하나 먹고 그러러 왔어요 고향아 일루와 어디가 배추밭이 엄청 크다 야 연탄 이게 얼마 만에 보는거냐 다육개 고르는거야? 다육개 고르는거야? 다육개 고르는거야? 뭐뭐 산거야? 다섯가지 샀지 앙타니까